그냥 엄청 이라고 존중해 주는 아 빨리 뭐 그러면 예전에 뭐 커플끼리 싸울 때 있잖아 또 치마 입지 마 아 맞아 그런거 그 정도는 아니죠 너무 짧은 치마 입지만 하지만 치마 입지만 정말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옛날에는요 예를 들어 이런 옷을 입으면요 어 야 다 보여 다 보여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누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보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겠다 지금 아 누가 그렇게 봐요 사람은 그러니까요 정말 와서 심지어 이렇게 들추면서 여보 다 보이잖아 이런 거 너무 보수적이다 예 그리고 막 민소매 있느냐 안 있느냐 감사드록 전화 통화하고 민소매야 신혼 때 신혼 때 민소매 지금 누가 이렇게 요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제가 오늘도 짧은 바지 입으면서 바지가 너무 짧은 거 아닌가 근데 괜찮아 괜찮아 이뻐요 너무 너무 달라졌죠 마음을 놓는 거 아니야 애 aggregate 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변화에요 예 그 아름다운 것을 세상과 함께 공유하고자 해 말 진짜 잘해요. 저희 남편도 제가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 아 그러시죠? 자기는 집이 제일 좋대요. 와.. 집에서 비디오를 틀어놓고 캔백주를 마시는 거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저랑 지금 말씀하신 거 순서까지 다 똑같아요. 그래요? 밥 먹고 비디오 빌려왔고 캔백주나 사서 소파에 앉아서 보는 거예요. 두 분이 사시라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 그냥 바쁘게 다니고 진짜 똑같았어요. 영화관도 가기 싫어요. 그냥 집에서 구해지고 보는 게. 차이표 씨는 제가 저는 극장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영화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영화 보러 가잖아. 집에서 보자. 그럼 보면 차이표 씨는 자기가 봤던 영화잖아요. 관심이 없어. 아니 옆에 앉아서 계속 봐요. 자기는 자기 일해 딴 데 가서 이러고 아니야 아니야. 자기는 같이 봐. 그리고 차이표 씨는 제가 저 영화를 빨리 맞추거든요. 아니 제가 범인이네. 이렇게 봤지. 어떻게 보면 약간 덤앤더머처럼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데 하는데 우리 부부는 거기서 저는 아닐지 몰라도 타임표 씨는 거기서 굉장히 행복함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어머 왜 사세요? 갑자기? 아니 너무 다른데. 그러니까. 그래서 사나 봐요. 어? 근데 그게 끝과 끝인데 내가 애정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상대한테 해주는 게 애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는 애정이라고 생각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차이표 씨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같이 손잡고 TV를 보던 손잡고 멍하니까. 그렇죠. 차이표 씨. 그게 차이표 씨는 그래야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해하기까지는 막 답답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미치는 줄 알았지. 집에 좀 있어 이러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참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대요. 근데 견디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도 참고 살지 말고 견뎌라. 견디고 견디고 견디다 보면 뭔가가 달라진다고. 얼마나 견디셨어? 18년 견뎠어.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궁금해요. 네. 우선 김지선 씨는 정말 아기를 많이 낳았잖아요. 근데 제가 할머니도 아닌데도 일단 아기를 많이 낳는 분들을 보면. 적금스럽죠. 대단해요. 너무 이쁘고 대견해요. 뿌듯하고 막 흐뭇하고. 그리고 정말 애국자세요. 우리나라는 제일 큰 문제 중 하나가 저출산이에요. 인구가 줄어들면 나라의 국력도 없어지고. 진짜 근데 선수 몸에서 이렇게 나는 다산을 했습니다라고 나와서 말씀해 주시는 것 때문에.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진짜. 그렇죠. 근데 진짜 넷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연예인 중에. 딱 세 분 있죠. 혜영 씨. 그다음에. 지선 씨. 또 누구예요? 또 가수 김혜연 씨라고. 그다음에 한석규 씨. 한석규 씨는 아내분이 물론 나왔지만. 네 분이세요? 네 분이세요. 제 꿈도 다섯이였어요. 이성민 씨가 자꾸 저한테 종용을 하세요. 네. 야 개그맨이 그래도 이 세계에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는 빅토리아 베컴이 맨날 뜨면서요. 네. 저보고 베컴 좀 이겨달라고.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가 잘 생기는 거 같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봤는데. 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많은 분들은 저희 남편이랑 저랑 항상 이렇게 뭐 손 잡고 자고 뭐. 정말 애정이 넘치고 막 그러는 줄 아는데. 근설도 좋고. 근데 제가 야구를 친다면 이제 포수예요. 네.